유혹하는 거지 양심하고 싶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얘기는 개인의 선택이 엄청 중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중한 무겁게 선택하셔야 되고 본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되고 우주는 그렇습니다. 우주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놨어요. 단 책임은 확실히 져라. 이게 우주 공식입니다. 카르마 공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도 남들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양심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린 끝까지 유혹하겠지만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양심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정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너 지옥 간다? 지옥도 이제 하도 가서 견딜만해.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톱질이 그립다야.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축생계. 축생 좋지. 개팔자가 상팔자지. 이러면 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또라이들 많잖아요. 이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넌 그게 좋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남들이 보면 저도 또라이죠. 이런 거 읽고 있고 쉬는 날 집에서 막 희덕거리면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 또라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취향이 다르고 그러면 이 우주가 취향 존중이죠. 단 책임은 본인이 절아. 그러니까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지옥 간다 뭐 한다 협박하는 것도 또 한 명이라도 더 양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개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협박을 하겠어요. 어차피 선택권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겁을 줘야 하나 선택하려나 해서 이 소리도 해보고 저 소리도 해보고 어차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일어날 일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안 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마음이 선택권을 존중하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을 내야 되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인이 발심을 해야 돼요. 유교식으로 하면 본인이 입지 뜻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발심 안 하면 안 일어나요. 불교에서는 발심 그러죠. 유교에서는 입지. 이게 갈지 자에다 마음 심자 합친 겁니다. 마음이 갈 방향을 정한 거예요. 뜻이라는 건 딱 나는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고 뜻을 확립했다. 섰다는 것은 이제 안 자빠진다는 거죠. 딱 서 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서 있다. 발심은 그 마음이 발동해버렸다. 이 마음을 이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는 거죠. 앗이 있자 háb 아멘